안녕하십니까 강영희입니다. 유니어 머티리얼 보도록 할 건데 주가 급등 이후에 지금 이렇게 횡보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그리고 지금 과연 경제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 히토류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지 조금 예측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에 따른 목표가는 얼만큼 높게 좀 잡고 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신규로 또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매수값 매도 가격대까지 한번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워낙에 급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이런 거는 전부 기자들이 적어낸 그냥 돈만 받고 적어낸 하나의 흔들기 위한 기사들이고 여러분들이 팔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력들이 만들어낸 기사일 뿐입니다. 물론 연속해서 적자가 나왔지만 적자 늘 나왔던 부분입니다. 유니엄 머티리얼 적자 안 나왔던 적 없었고요. 이때까지 제대로 된 매출이 발생을 잘 안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매출을 좀 발생은 당연히 합니다. 발생은 당연히 시켰는데 그에 따른 매출이 확실하게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던 부분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로 이 히토류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급등락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챙겨가는 그런 기업이다.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익 얼만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다들 물어보세요.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한데 오늘 그거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대로만. 자, 보여드릴게요. 유니엄 머티리얼. 바로 히토류 관심주로 관심 끌자마자 주가 단맛. 그러니까 히토류 얘기 나오면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그냥 가는 거.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매수해야 되나 고민이 해결이 되겠죠. 자, 일단은 볼게요. 자, 6월 초에 나온 내용입니다. 6월 초중순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 하웨이 제재. 이게 이유도 동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을 계속해서 고립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유도 동참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고립이 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많이 이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과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거기서 이유가 동참을 해버리게 되면은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가져가야 됩니다. 맞나요? 정확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바로 히토류 기술 통제 공급망 장악 강화 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수출 금지하고 제한기술 목록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히토류 기술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리튬 생산에 대한 부분도 줄였죠. 왜? 리튬 가격 올리려고. 리튬 가격 올리면 누구만 이득이에요? 중국만 이득입니다. 왜? 리튬은 전부, 전 세계에서 전부 80% 이상을 중국산 거 쓰거든. 왜? 히토류, 리튬 생산하려고. 또 혹은 광물을 캐려고 하면은 환경오염도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거 망설이지 않죠.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 리튬을 거의 다 장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너무 뛰어나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유니업 머티리얼이 왜 오르냐.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립을 당하면 당할수록 유니업 머티리얼은 간다 이겁니다. 간다. 핵심은 이거예요. 유니업 머티리얼이 왜 가냐. 바로 중국이 고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더군다나 중국만 고립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리튬이, 리튬 생산국들이 이제 리튬을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 계속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지금 리튬 가격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튬 가격 오늘, 이번 6월 달 들어서 정말 급등 크게 합니다. 리튬이랑 니켈 가격 다시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번 달에 올라간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빠른 이제 시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무섭도록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 번 더 이런 급한 곡선이 그려진다? 그러면은 유니업 머티리얼 가만히 쓸 수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리튬 가격대입니다. 리튬 가격대. 리튬 가격도 바닥 찍자마자 바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 나오고 있죠. 밑에서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한 달 새, 지금 한 달 다 안 지났는데도 벌써 37% 제일 많이 올랐어요. 리튬 가격이. 그 다음이 이제 찰광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리튬. 리튬 뭐죠? 그쵸.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또 패권 전쟁 비슷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원자재, 무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유니업 머티리얼 가져가도 되나 안 되나 고민 많으신데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테마성으로만 오르는 기업들은 자, 고점 찍으면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격대 최대한 알고 걸어두셔야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업계 위에서 매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유니업 머티리얼 기업 분석 자료 들고 왔습니다. 물론 기업 분석 자료가 의미가 있겠나마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올라간다. 리튬, 니켈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해서 내용 나오면 올라간다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 타점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사실상 수익이 크게 난다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 가격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분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최고점에서 어깨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도 타점 정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매도 타점.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통해서 최대한 유니업 머티리얼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린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뭐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 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 번 보고 정확하게 한 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e-book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 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 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 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이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렇게 바닷권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압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 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요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에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